물파를 과연? 다 불안해, 불안해 물파가, 물파가 눈에 보이는 뱃살 뿐이에요 빅토르가 한 번 치셨어요 게임이 요즘에 많이 끌리잖아요? 네 이거 서포트론들인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따로 갈 친구가 없죠? 다들 노틴 레오나로 확실하게 한 방에 무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기둥을 통해 여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 같아요 의심의심한 케틀럭스 앞서서 위력 봤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선수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텀이 대놓고 중요해서 살짝 꼬았거든요 전멸을 알고 보니까 따라가서 밀어낸 것입니다 확실하게 잡겠다 가볼게 천천히 가보자 나 좀 떨었어 완전 잡혀서 뽀삐가 다일각을 언제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라인 상안만 만들어지면 체력 잘 빼놓으면 그러면서 컨펌이 확실하게 선채로 보냈죠 그리고 뽀삐 내기 중 여기 킬났다네 그냥 뚫리죠 빠져야 돼요 자 쌈디 그쪽으로 가면 내가 밀어내면 밀렸고요 가라 나 같으면 역으로 럭스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우 빅토르 뛰었고요 그래도 뺄 거 다 뺐어요 진짜 뭐 빅토르 입장에선 이걸 이런 식으로 들어와라는 생각이 들텐데 이거 미디아 바텀이야 미디아 바텀이야 내가 취격한다고요 이번엔 다행이 다행이지 않았어요 연계가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벗어나긴 했습니다 전멸도 안 치고요 아래쪽 타워 거의 깨졌고요 아아 저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불렛 금연탕 네 그렇죠 우리 하나 우리 하나 밀쳐서 대응이 됐죠 네 커튼 어쨌든 연계 CC가 안 들어간다고 빠질 수 있는 생기인데 어 이거 한 방 한 방 아오 자 이러면 그냥 탄만 밀린 거예요 금연이 치여질 수도 있고 우린 좀 치고 어 위도 어떻게 할래 위도 어떻게 할래 뭐 보는 거예요 그냥 싸울 거예요 일단 싸우는 것도 싸우고 내 용이래요 그럼 싸우는 거봤어 대마치야 와 와 거의 완벽해 와 와우! 암라인은 암라인은 녹이 힘이 너무 어렵다 너무 잡았다 겨우 그 행위 그나마 아 그렇세 가위 질도 앞에서 막아주기 사바 아우 그 와중에 미드 지금 다 뚫립니다 네 그게 뭐 안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CS만 먹는 것도 아니고 하이퀄 하면서 딜교도 하면서 CS도 먹는 거라서 그럼요 한번 누려면 도란을 하면 됩니다 도란인데 근데 피넛이 날리면서 마무리 됩니다 아 이거 오리아나 없는 싸움이었는데 오리아나도 전멸이 있어가지고 그럼 창대로 한 방 날리고 그 다음에 자 띄우고 진짜 너무 목이 많은데 한 잔 마셨어요 제일 중요한 선수 끊었습니다 저 럭스가 진짜 보고 있는데 너넛봇 아니야? 소프시 슈트 딱 말씀하신 그거였죠 피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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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넛까지 한 방에 도라 도라는 도라 켄스톱 룰러 시합플레이 애매한데요 이 기능 있나요? 도라 도라 오우 하나 생략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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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할 때에도 불리한 팀 입장에서 전멸을 막고 어이구! 쌈디! 딜할 수 있나요? 대마스야! 와아 와 티너 원거리 포격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원딜 없네요 막아낼지는 봐야겠네요 진짜 궁 아 이거 열한지거든요 조금 남았거든요 아 조금인데 4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돌파를 과연 아 진짜 아 돌하네 돌하네 돌파가 눈에 보이는 패스타 크림이에요 자 그러면 빅토르가 한 번 찢었어요 그런데 야 누구로도 킹경파 도두 카리스가 약간 피어나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악 그래 도란 불빛 아 도란이 이제 아 도란이 이제 여기깐 도두에 성공 아 도란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 도란이 아 도란이 배가 계속 막고 있어가지고 사만참한 사람 아니에요 아 저 패스타 좀 어떻게 알았죠 예 자 온블릭이 시야를 봐야되는데 일단 시야 온블릭이 최근에 스틸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시야가 있어야 조명탄, 조명탄, 조명탄! 전멸로 들어가있습니다. 잠시 대기, 잠시 대기! 그라가스가 또, 또 소통 대기죠! 2천!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야 될까요? 그라나스, 그라나스, 그라나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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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요! 한둘 날려버렸어요. 어, 위쪽 싸움. 또 서포터랑 만나가지고. 자꾸 앞에 그라가스가 있는데! 정글단원! 자, 앞쪽에 그라나스! 이번엔 잡아라, 잡아라! 두뒤의 가위가 뚫었어요. 오리아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룰루가 반응을 좀 했습니다. 또 달라붙으며. 자, 쫓아가면서! 충격파! 때내고! 아, 이게 캐트리버점은 좀 밀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눈에 가시같은 점, 그라가스 배는 치웠으니까. 맞죠? 네. 밀어내며, 밀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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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리아나 세요? 오리아나 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아요. 더 가면은 지금 오리아나 템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헉? 근데 이게 케이틀린 데미지가. 와... 케이틀린이 좀. 네. 웨이브도 좀 관리가 안 되어있고 하니까. 네. 아, 용 벌써 춥니다. 마흔님이 조급해지거든요. 하나님, 달려들여야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달려들여야 되는 거. 그라가스, 그라가스. 용 끝났어요. 아, 이 그라가스가. 그래도 녹여! 와! 되게 빨리 녹였어요. 되게 빨리 녹였어요. 충격파 있어요. 네. 때마치야! 오, 오, 오. 오, 오. 아, 주식협파. 주식협파가 땅으로. 오, 오! 격공, 격공. 피넛! 오, 피가. 아, 피넛 잡았습니다. 그리고 룰러. 조안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생명으로. 아, 이거 철컥 땅까. 아, 내면전사 쌈디만 남았습니다. 찐! 그러면 그건 좀, 그웬이 좀 맬고 봐야겠죠. 뒤로 상륙. 뒤로 상륙. 뒤로? 그웬. 지금 앞에도 버텨지면, 지금. 아, 그냥 앞이 좀 비상인데. 아 그러니까 머스 탐유 그냥 묵쳐 그럼 집 집 집 집 옆구리 집이 집이 밖에 핀업 여기 우리집이야 쌍둥이 어디갔어요 눕어보니까 없어졌고 눕고 코베였죠 진짜 미니언 놀려옵니다 아 이러면은 진짜 이제 이가 없는데 아 너무 아파요 1.4 그리고 두누도 금연상은 되는데 궁이 없어서 이제 안개 끝나고 블릭 점사 계속 9-2 도란은 지져버렸습니다만 정리하면으로 들어오죠 천천히 들어오죠 천천히 근데 너무 세요 웨이브 다 들어옵니다 넥서스 깨면서 지젠 스치고 캐틀한테 걸쳐니까 그것만 역갱해 그 앰 싸울 바였다 얘들아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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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싸우 먼저 괸 잡았어 괸 잡았어 괸 잡았어 계속 지키기만 해 캐틀 그럼 무조건 끝나 자 단판 집중해서 잘 끝내보죠 자 단판 집중해서 잘 끝내보죠 네 이미지가 좀 웃기긴 합니다 네 자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와 도란의 그라가스도 얼마나 배를 비벼댔으면 그러게요 그분은 딜이잖아요 네 딜탱인데 그라가스는 거의 큐어 탱커였고 자 이렇게 데이터로 정리가 되는 두번째 세트였습니다 1세트 1세트